삼성전자가 다음 달 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될 갤럭시 23 언팩 행사를 앞두고 카메라의 핵심인 이미지 센서 새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화질 성능이 대폭 개선된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HP2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시스템 반도체를 말합니다. 신제품은 0.6 마이크로미터 크기 픽셀 2억 개를 탑재했으며 최신 초고화소 센서 기술을 집약해 언제 어디서든 선명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제품은 이번에 공개될 갤럭시 S23 울트라에 탑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